좋아요 좋아요 벌칙입니다 혹시 왼쪽 오른쪽 다 주셨습니까? 오른쪽도 봐주셨으면 왼쪽 위에 계신 분들도 한번 봐주시고 좋아요 멋진 스나이퍼 같은 이현우양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첫 스타트를 잘 해놓으셨습니다 아 또 머리가 아주 예쁘게 벼렛을 했습니다 깜찍하게 흥주의답게 마음껏 발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님들과 오랜만에 시선 개환 한 번 해주세요 아유 그래요 저한테도 아저씨는 정말 항상 응원했습니다 좋아요 마음껏 깜찍함을 발산하고 있는 주의원입니다 표정 변화 좋습니다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 다시 중앙 다시 중앙 연사하는 거 연사 마지막에 오른쪽에 계신 분들도 한번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흥주의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자 중앙 자 중앙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오미 앨범의 타이틀곡 암스토 핫과 관련된 시그니처 포즈도 선보여주고 있구요 네 손한테도 불어서 자 중앙 보시고 이제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 네 아 왼쪽 그래 예 네 다양한 포즈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넨씨 네 자 깜찍하게 인사도 해주시고 오른쪽도 한번 봐주세요 오른쪽에 계신 분들도 아 아 이제 어른 됐다 이거죠 어른이 됐다고 성인이 된 건가요 그러면 이제 예 아우 축하드립니다 네 쓰읍 자 된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어서오세요 자 걸크러쉬 마음껏 뽐내고 있습니다 에빈이야 자 중앙부터 손인사로 출발해서 네 네 아우 카리스마를 마음껏 뽐내고 있네요 에빈이야 예 자 그냥 옆에서 그냥 예 오디오처럼 계속 시끄럽게 할테니까 마음껏 예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자님들에게 자 암수화 예 과연 어떤 동작이 또 일단 무대에서 선보이게 될지도 자 손동작을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을텐데 자 시선경 계속 하고 있죠 예 좋아요 손인사도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 예 야 오늘 의상도 정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예 헤어스타일부터 역시 걸크러쉬다운 리더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혜빈양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제 아이 더이상 아이가 아니에요 예 어른아이인 예 예 예 예 좋아요 좋아요 호주 좋습니다 네 자 중앙도 살짝 한번 봐주시고 자인양 아 언제나 항상 정말 예 훈련일 줄만 알았는데 정말 부럭부럭 성장을 하고 있는 아인양의 모습입니다 예 아 유도구 왼쪽만 이렇게 좀 예 예 편해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오른쪽에 계신 우리 기사님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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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인 양이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깜찍하게 손 인사를 해주고 있어요. 하트 좋습니다. 그런 거 저장이죠. 하트 손모양 저장이에요. 처음 보는 포즈. 해맑게 웃는 모습이 매력적인 나윤양입니다. 오른쪽에 계신 두통분 봐주시고 오른쪽 기자님들도 봐주시고요. 곤두글 같은 손동작이 과연 잠시 후에 무대에 어떻게 또 보여지게 될지도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엉뚱발랄 4차원 반전 매력의 소유자 나윤양이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헤어스타일도 오늘 멋지게 획기적인 변신을 시도하겠습니다. 네윤양 오늘 또 네윤하트에도 신경을 많이 썼네요. 기자님들에게 마음껏 간산해주시면 아 그래요. 두 마음껏 뽐내주시고요. 네.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제인양이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이제 오늘 기사님들 만나기 위해서 특별히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자 이제 단체 저는 옆쪽으로 빠져야 되겠네요. 자 단체 사진촬영을 위해서 다핀 줄 제대로 잘 섰습니까? 순서대로 자 정면부터 이제는 시선이 중요합니다. 시선 통일감 있게 정면부터 한번 바라보시면서 인사부터 나눠주시죠. 자 9개월만에 컴백한 모모랜드입니다. 아 반갑게 우리 기사님들까지 인사 나눠주시고요. 자 그 다음에 이제 깜찍한 손하트 손하트 한번 가볼까요? 예 자 이어서 어 이번 앨범에 어 포인트 한번 포인트 한번 시그니처 포즈 예 다음 게임과 맞춰서 좋아요 예 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이제 살짝 시선 바꿔서 오른쪽에 계신 분들에게도 시선 한번 맞춰주세요. 아 다들 총을 쏜단 말이죠. 예 손으로 어 좋아요. 암수와 제가 살짝 봤는데 아 저 바로 날아갈 수 있어요 저는 자 다음에 이제 왼쪽에 계신 우리 기사님들께도 마지막 시선 교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이렇게 아 모모랜드 개별 촬영이 단체 촬영까지 모두 마쳤습니다. 수고 많으셨고요. 자 이제 무대 준비를 위해서 잠시 퇴장해 주시면 다 먹겠습니다.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. 자 기자님들께서 아마 이제 또 아 제가 먼저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